스포츠 스포츠 연말 특집 그 마지막 시간 2022 스포츠 결산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한 해 스포츠를 종합하려면 이분들이 나오셔야죠 김 기자와 오 기자가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그리고 문화일보의 오해원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스포츠 기자분들한테는 진짜 정말 바빴던 해였을 것 같아요 2022 이제 하루만 남겨놓고 있는데 두 분에게는 어떤 해로 기억이 될 것 같나요 일단 스포츠로 정말 바쁜 한 해이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회복을 하는 첫 해에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무언가 결산을 할 수 있는 이런 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포츠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 예측 실패로 뭔가 좀 캐릭터가 좀 만들어져서 김지한의 저주 원년의 해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좀 저한테는 뭔가 늘어졌다뇨 아 네 좀 그런 해였습니다 이미 내재되어 있던 걸 저희는 살짝 끄집어냈을 뿐입니다 본인만 몰랐을 뿐입니다 오영 기자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뭐 워낙 올 한 해는 스포츠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스포츠 스포츠에 뭔가 끼었던 끼인 멤버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해보다는 좀 그래도 뜻깊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끼긴요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2022년은 동계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일찍 한 시즌을 시작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보통 3월이나 4월에 프로스포츠 한 시즌이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이 또 2월부터 열렸기 때문에 2월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물론 아시안게임이 한 해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곧장 또 11월과 12월에 카타르에서 또 월드컵이 열렸기 때문에 겨울에 시작해서 겨울 끝까지 정말 한 해 동안 분주하게 움직였던 스포츠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올 한 해 스포츠계 문을 열었었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대표팀 쇼트트랙 대표팀이 당했던 억울한 판정 그리고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죠 카밀라 발리에바의 도핑 논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논란으로 점철됐던 대회였다고 봅니다 사실 쇼트트랙 판파 판정은 홈 터세죠 당시 심판장이 대놓고 개최국인 중국의 편을 들어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쇼트트랙 개가 공분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대회 중후반에 넘어가면서는 피겨스케이팅에서 발리에바 선수 도핑 논란이 터졌는데 만 16세밖에 안 된 어린 나이의 선수가 도핑에서 걸렸고 그런데 CAS 재판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출전을 허용하면서 나머지 선수들과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편파적인 대회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 김혜림 선수, 유영 선수가 사상 동반 톱10 올라주면서 굉장히 희망을 받던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건 논란이라 부르기도 좀 모호한 부분인 게 논란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대회의 격자치도 낮아지고 그래도 그 와중에도 또 우리 선수들 정말 좋은 결과를 냈었는데 이 뜨거운 열기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질까 했는데 몹쓸 코로나가 여전히 또 있어가지고 연기가 폈죠 그랬죠 도쿄올림픽도 2020년에 예정이 됐다가 이게 1년 연기돼서 치러졌는데 결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중국 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이유로 들면서 또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지난 6월에 이게 결정이 났고요 내년 10월로 일단은 예정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또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가 열리기 그 직전까지 아마 아시아올림픽 평의회라든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이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영의 황선우 선수나 높이 뛰기에 우상혁 선수가 보여준 활약을 보면 아시안게임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되죠 사실 이 두 선수에게는 아시안게임이 1년 연기된 게 좀 아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2022년에 활약들이 좋았기 때문에 기세를 좀 이어갈 수 있었는데 특히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는 도쿄올림픽 높이 뛰기에서 한국 트랙앤필드 최초로 4위에 오르면서 정말 기대주가 됐고 기량이 만개했죠 그 이후로 세계적인 수준까지 도약했기 때문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기되지 않았다면 정말 메달, 금메달까지 도전할 수 있었는데 이왕 상황이 그렇게 된 거니까 대회를 1년 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황선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환의 뒤를 잇는 한국 수영의 희망인데요 황선우 선수도 도쿄올림픽에서 아주 각광을 드러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개인기록도 한국기록을 계속 경진해갔던 2022년이었습니다 비록 내년으로 1년 뒤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미뤄졌지만 황선우 선수 역시 우상혁 선수와 마찬가지로 자기 기량을 계속 넘어서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두 선수가 올해 보여준 그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아시아로 넘어서서 거의 세계 수준에 근접한 그런 어떤 성적을 냈단 말이에요 최근에 황선우 선수가 쇼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냈던 기록이 거의 그 세계 기록에 맞먹는 수준에 그런 어떤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지금 두 선수는 일단 현재로서는 다음 아시안게임이 있지만 더 큰 목표는 올림픽 메달 금메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이 두 선수가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굉장히 또 큰 동기부여가 될 해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기대되는 2023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한 해였는데 뭐 간만에 이제 마스크 없이 관중들도 많이 모이고 또 이제 SSG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승까지 하고 또 조선의 4번 타자로 이대호 선수가 은퇴한 시즌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정우 선수의 활약 올해 좀 안 짚어볼 수가 없죠 이정우 선수 올해 참 대단했죠 2017년에 데뷔를 해서 올해 말 그대로 KBO 리그에서는 이정우 선수의 해였다 비록 키움이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정우에게 MVP가 주어졌던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올해 이제 타율 3할 4푼 구리 194만 타에 타점 113개 그리고 출류율 4할 2푼 1리에 장타율 5할 7푼 5리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서 5관왕을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종범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부자 MVP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이종범 아버지의 성적을 기록을 더 뛰어넘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었던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정우 선수가 또 최근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절차를 받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못해본 메이저리그 진출을 과연 내년 시즌이 끝나고서 이정우 선수가 이뤄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의 또 2023년도 어떻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메이저리그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올 한해는 김하성 선수의 활약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김하성 선수 활약 빼놓을 수도 없죠 메이저리그 2년 차였는데 사실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부상 이탈로 출전 기회를 잡은 김하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타격은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물새 틈 없는 수비 그리고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를 앞세워서 정말 확실하게 미국 무대에 눈도장을 찍었죠 또 와일드 카드로 샌디에고가 포스트 시즌까지 진출하면서 가을 야구까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을 야구에서도 김하성의 또 반짝반짝 빛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의 3년 차는 과연 얼만큼 성장할 것이냐 이런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좀 부진했다가 결국 팔꿈치 수술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고 내년에 이제 복귀를 노리는 상황인데 여름 이전에 복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귀한다고 해도 수술 이전의 구위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 부호가 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템퍼베이에서 뛰던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아쉬움이 컸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팀은 계약을 할 것인가 저울질을 하다가 스몰마켓인 템퍼베이가 최지만을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를 하면서 최지만 선수 역시 새로운 도전을 앞두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시장을 좀 보면요 특히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손흥민 선수의 EPL 득점왕 와 이거 가능하구나 진짜 이런 소식이었거든요 최근에 또 손흥민 선수의 부친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아직 우리 아들은 월드클래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정도면 월드클래스인데 정말 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이렇게 또 차지하면서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그런 어떤 성과를 냈죠 그리고서 지금 현재도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또 김민재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또 대단했죠 트리키에이에서 뛰다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탈리아 나폴리로 팀을 옮기고 나서 나폴리의 철벽이라는 그런 어떤 별명을 얻으면서 현재 또 정말 좋은 활약을 또 유럽 무대에서 펼쳐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스페인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 역시 지금 마요르카에서 주전급 선수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시즌을 거듭할수록 무대에 또 적응을 하고 계속해서 또 좋은 어떤 발전을 보여주면서 또 다음 해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던 올 한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월드컵 원정 두 번째 16강으로 이어진 거겠죠 맞습니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만의 기량으로 16강을 갈 수 있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과 어우러진 우리 K리그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그것도 겨울에 열린 대회였는데요 사실 개막 전만 하더라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 과연 믿을만 한가라는 이런 의심들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본선을 가고 나니까 마치 지난 4년 4개월의 기다림을 한 번에 풀기라도 하듯이 우루과이와 1차전에서 무승부 가나와 2차전은 아쉽게 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보여줬고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원정 16강을 이뤄냈죠 물론 우승후보였던 브라질과의 16강전은 아쉬움은 남았지만 그래도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던 그런 카타르 월드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도 대단했지만 거 못지않게 K리그 선수들의 활약 김진수 선수, 조기성 선수 다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K리그1의 울산 우승도 짚어볼 만한 뉴스죠 울산이 최근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전북현대에 밀리면서 준우승을 차지해서 계속해서 준우승 징크스에 시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었는데요 올해만큼은 정말 울산현대 선수들이 똘똘 뭉치고 홍명보 감독도 정말 전의를 불태우는 그렇던 시즌을 보내면서 결국은 2005년 이후에 17년 만에 K리그1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반면에 울산에게 리그 우승을 내주면서 6연패에 실패했던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는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나름대로는 자존심을 찾았던 그런 한 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식 외에도 카타르 월드컵도 참 많은 감동을 줬잖아요 저는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 전후반 90분 치르고 또 연장 치르고도 승부를 내지 못해서 승부차기까지 가서 사실 승부차기도 박빙이었거든요 4대1위로 점수는 벌어졌지만 월드컵 결승에서 6골이 터진 거는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서 2회 연속인데 4년 전에는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4대2로 이겼는데 이번에는 3대3으로 비긴 뒤에 승부차기 가서 아르헨티나가 4대2로 이겼잖아요 프랑스의 골잡이 은바페가 헤트트릭을 하면서 나 차세대 축구 황제입니다 라고 보여줬는데 메시가 아직 형 남았다 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트로피를 36년 만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안겼죠 월드컵 결승전을 전 세계 인구 15억 명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그리고 월드컵에 열광하는지를 보여줬던 그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거의 영화 한 5편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서 히로애락이 다 들어있었고 잘 수가 없었어요 정말 새벽 시간이었지만 눈을 뗄 수가 없게 만들었던 정말 빅매치가 지금도 계속해서 기억에 선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배구계에도 큰 뉴스가 있었죠 네 아무래도 배구계 우리나라 현재 최고 스타 하면 김연경 선수를 꼴을 수밖에 없는데 김연경 선수가 2023 시즌에 V릭으로 다시 돌아와서 흥국생명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죠 김연경 선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많은 배구팬들이 경기장을 찾았고 올 시즌 V릭에서 4번의 매진이 있었는데 이 경기가 모두 김연경 선수가 속한 흥국생명 경기였습니다 사실 김연경 선수 효과가 단순히 인기몰이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런 우려를 올 시즌 확실히 성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이 지난 시즌 6위였습니다 최하위 페퍼저축은행 신생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최하위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김연경 선수가 합류하면서 올 시즌 1강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대건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지금 흥국생명이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트 안팎에서 정말 확실히 김연경 효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아직 배구 일정은 또 남아있으니까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소식들이 스포츠계를 흥분시켜줬나요? 네 골프계 같은 경우에는 매해마다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의 우승 소식 참 매년마다 많이 알려왔는데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4승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전인지 선수가 또 메이저 대회에서 또 정상에 오른 그런 결과를 냈고요 오히려 이제 남자 투어인 PGA 투어에서 김주영 선수가 만 20살의 나이에 벌써 지금 2승을 올 한 해에 달성을 해내면서 또 현재 PGA 투어 내에서 미국 내에서 굉장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종목에서는 또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민선 선수가 새로운 빙속 여제로 떠올랐던 그런 한 해이기도 했고요 또 피규어 스케이팅의 14살 기대주인 신지아 선수 역시 올 시즌에 이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또 메달을 따내면서 또 다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또 밝혔습니다 또 이제 팀에서는 18세 이하 세계 여자 청소년 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핸드볼 여자 대표팀이 비유럽 팀으로는 처음으로 정상에 오른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또 스포츠 외적으로는 김연아 선수가 또 결혼을 한 그런 소식 그리고 또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또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내년 4월에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런 소식도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흥분시키는 그런 소식으로 꼽을만 하겠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결혼도 있었죠 흥분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테니스 스타들의 은퇴 소식도 있었어요 네 테니스 여제로 불렸던 세리나 윌리엄스 그리고 황제죠 로저 페더러가 나란히 이제 8월 9월에 은퇴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의 마지막을 보는다라는 게 사실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테니스 팬들께서는 굉장히 아쉬울 텐데 이게 또 어떻게 달리 생각을 하면 이들이 퇴장해야 또 새로운 스타가 등장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테니스 팬들께서는 이 윌리엄스와 세리나 윌리엄스와 로저 페더러를 대신할 새로운 테니스 스타들을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흥분되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2022년에도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참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대가 되는데요 또 어떤 희망이 내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2022년 한 해 스포츠계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연말 특집 2022 스포츠 결산 문화일보의 오해원 기자 중화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 해를 쭉 되짚어봤는데요 그 마무리는 이제 아무래도 시상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분께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름에서 2022 스포츠 스포츠 오 킴 어워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선정한 올 한 해 스포츠 시상식인데요 수상자를 선정 잘 하셨겠죠? 네 뭐 좀 진부하게 대상 우수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있게 또 특별히 좀 더 독특하게 뭔가 상 이름을 정해서 뭔가 한 해를 좀 정리했으면 어떤 그런 바람을 좀 다져서 제가 저희들이 조금 특이하게 이름을 붙여서 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상식 이름 자체가 오 킴 어워즈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심의 고심 끝에 결과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또 허튼상 주고 그러면 시상식의 격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먼저 오해원 기자부터 수상을 해볼까요? 저는 일단 2022년 최고의 순간상 진부하지만 안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좀 좋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월드컵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최고의 순간상 어떤 게 있을까 했더니 아무래도 신루깡 진출을 가져다줬던 포르투갈전 황희찬의 역전골 그 순간을 최고의 순간상으로 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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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최고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밉상도 많았네요 후보 꽤 치열한데요 이 부분 이거는 제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서 공동수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확실히 몰락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한국인의 밉상에서 전 세계인의 밉상으로 거듭난 포르투갈의 호날두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너무 개최고 중국의 편을 많이 들었다 쇼트트랙의 심판진 호날두와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심판진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그래서 밉상은 공동수상으로 제가 결정해왔습니다 밉상으로 해도 되고 진상으로 해도 되고 여러 부문 수상이 가능 다관왕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의 시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우상 나의 우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2021년만큼은 나를 행복하게 했던 활약이었다라고 뽑습니다 너의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기쁨이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리오넬 메시 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우상 나의 우상 리오넬 메시 선수에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한 기자는 어떤 상 준비하셨나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저도 똑같이 세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스포츠가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 한해 가장 큰 감동을 줬던 그 순간을 좀 이제 돌이켜보면서 감동상을 한번 이제 뽑아봤는데 은퇴하면서 정말 많은 박수를 받았던 이 세리나 윌리엄스를 좀 이제 꼽아봤습니다 멋있었죠 말 그대로 이 세리나 윌리엄스가 은퇴하는 그 순간에 정말 이 많은 팬들이 플래카드까지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인생을 또 응원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도 그 장면에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굉장히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래서 감동상으로 이제 꼽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페어플레이 상 이것도 역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일어났던 이 쇼트트랙 심판진 중에서 이 국제심판이었던 그 최용구 심판을 저희가 좀 꼽고 싶었는데요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소신발언을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용구 심판이 자진해서 선수단장과 함께 나와서 이번에 이 판정은 잘못됐다 아주 용기있는 그런 발언을 당시에 했거든요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ISU 국제빙산경기연맹에서 또 이제 심판에서 또 1년 자격정지에 징계를 받고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용기있게 소신있는 행동을 했던 그런 점에서 페어플레이 상을 이 최용구 심판에게 좀 수여하고 싶고요 또 희망상 좀 꼽고 싶다면 이 프로골프에 아무래도 제가 또 골프 담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프로골프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올 한해 펼쳐줬던 김주영 골퍼 그리고 또 연말에 LPGA 투어 이 퀄리파잉 시리즈에서 1위에 올랐던 그 유예란 부모가 있거든요 이 두 선수에게 희망상을 좀 수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2022년에서 내년 2023년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내년도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죠 올해 2021년 못지않게 정말 스포츠 일정이 꽉꽉 차있습니다 2월에 일단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야구 월드컵이라고 부르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이 있고 또 아시안컵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022년이 지나고 나서 23년 심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은 접어둬도 된다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시안컵에 한국 열풍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갈증이 정말 오래됐거든요 반세기가 넘은 그런 상황인데 다음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원래는 이게 6월과 7월 사이에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게 내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개최권을 반납을 했고 결국은 카타르가 이 개최권을 가져가면서 일단 일정상으로는 내년 연말에 열리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지금 개최 일정이 그렇게 검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잖아요 또 게다가 잠재력 있는 그런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라든가 또 아르헨티나를 꺾었던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팀들과 정면 승부를 해서 아시아 정상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꼭 한번 내년에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 새롭게 선임될 축구대표팀 감독의 첫 시험장일 텐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WBC 이야기 또 빼놓을 수 없죠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감동을 줬기 때문에 아마 야구대표팀도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즌을 앞두고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치지 않아야 되고 또 거기다가 좋은 성적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 2차 라운드가 일본에서 열리고 4강에 들면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선수들, 모든 관계자들이 미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하는데 2022 시즌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계 선수들도 합류가 유력하다고 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좋은 전력으로 축구대표팀이 보여줬던 선전과 감동을 우리 야구대표팀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골프계도 김주영 선수도 유예란 선수의 내년 새로운 도전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현재 김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우즈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잠재성을 올해 정말 많이 보여줬습니다 내년에도 국직한 마스터스라든가 US 오픈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어떤 기량을 현재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유예란 선수도 어쨌든 KLPGA 투어에서 통산 5승을 거두고서 이 퀄리파잉 시리즈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면서 내년에 지금 벌써 LPGA 투어 신인상 유력 후보로까지 지금 올라선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올해 LPGA 투어에서 우리 선수들이 4승에 불과하긴 했습니다만 또 유예란 선수를 필두로 해서 최혜진 선수도 있고 이런 젊은 선수들의 어떤 활약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2023년을 한번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기대할 만한 선수나 대패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프로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프로 그 다음에 많이 얘기 안 했던 걸 종목을 하나 꼽아보자면 테니스 얘기가 좀 빠졌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외 테니스 선수들만 얘기했잖아요 권수룬 선수 한국 테니스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권수룬 선수가 국내 선수 중에 유일하게 호주 오픈 출전을 합니다 권수룬 선수가 좀 큰 무대에 나가서 좋은 활약을 해줘서 사실 골프나 테니스 외국 무대에서 보면 제일 비등한 그런 투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테니스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던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은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 있는데 권수룬 선수가 새해 벽두부터 호주 오픈에 출전해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테니스도 우리 국민들의 정말 큰 인기를 얻는 종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스포츠를 통해서 웃고 감동받고 함께 환희할 수 있는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란들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들에게 이제 새해 인사 한마디씩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아무래도 올해도 참 많이들 고생 많으셨고요 좀 내년에도 일상회복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서 또 스포츠가 또 좋은 어떤 건강함을 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저도 그런 어떤 과정에서 뭔가 또 스포츠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뭔가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영 기자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건강이겠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찾아오는 그날까지 건네강하셔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정연호 피어민이랑 안 건강하면 오해원 기자가 오실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스포츠 스포츠 연말특집 2022 스포츠 결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오해원 기자 그리고 중화일보의 김지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23년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